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앵글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거리에 대한 레졸루션, 맥시멈 디스탄스, 그리고 밸러스트 레졸루션, 밸러스트의 맥시멈 밸류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똑같죠 똑같은 거리에서 저희가 레이더 로부터 두 개의 물체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속도가 같다 레이더 로부터의 렐러티브 밸러스트가 같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레인지 밸러스트를 플롯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플롯을 하다 보면 레인지 밸러스트가 이제 플롯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싱글 피크의 값을 갖겠죠 레인지 밸러스트를 플롯을 하게 되면 싱글 디스턴스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인지와 밸러스트 모두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두 물체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두 개의 물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앵글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멀티풀 안테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멀티풀 안테나 에서에 이제 도착하는 앵글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멀티풀의 안테나를 이용을 하면 이제 앵글에 도착하는 각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한번 고류를 해보죠 그러면 라이더가 이와 같이 있죠 물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레이더가 이와 같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각도를 이와 같은 각도를 가질 수가 있죠 레이더가 있고 물체 두 개가 물체가 있다 그래서 레이더가 어떻게 앵글을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멀티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각각 다른 앵글을 가질 텐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리고 앵글 레졸루션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앵글의 맥시멈한 이 이제 필드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앵글 오브 얼라이버를 저희가 AOA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앵글 오브 얼라이벌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앵글에서 이제 전파가 들어오는지를 디텍션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제 아주 작은 베러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이제 물체의 디스턴스 에 아주 작은 베러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 차이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렌즈 FFT 에 피크해서 이제 페이지의 값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페이지의 변화량을 오메가 라고 했었죠 이 오메가를 람다 분의 4 파이 델타 뒤로 저희가 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다 델타의 페이지의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앵글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하면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들어오는 전파의 이제 디스턴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 두 개의 전파에 들어오는 디스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안테나와 이 안테나는 간격이 있겠죠 이 간격이 있으면 이때 TX 에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을 때 두 안테나 사이에는 델타 D 만큼의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와 물체 사이에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AOA의 값, 앵글 오브 어라이벌의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메가의 값을 lambda분의 2파이 델타 D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저희가 이 두 개의 익스프레션으로 스펙터 혹은 E에 대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AOA 값을 어떻게 매진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우선은 저희가 안테나 TX 안테나는 이제 첩 하나를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첩은 2D FFT는 각각의 Rx 안테나가 각각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로케이션은 이제 같은데 앵글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앵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세타의 값을 위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디퍼런스에 측정된 페이지 디퍼런스는 우리가 앵글의 차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다음과 같이 이제 디스턴스가 존재한다 이 안테나 사이의 거리 얘를 D라고 여기서는 했죠 그래서 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이제 D라고 했다 그리고 D라고 한 다음에 그때 들어오는 앵글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 이 세타의 각도는 Dsin 세타의 값으로 이제 이 디스턴스, 이 delta D의 값이었죠 이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안테나의 디스턴스를 우선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의 차이, 앵글의 차이 delta D를 저희가 이 값이 lambda분의 2pi delta D의 값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delta D의 값을 Dsin 세타로 저희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페이지 디퍼런스의 값을 저희가 이 오메가는 lambda분의 2pi Dsin 세타로 표현을 했고요 이때 이 sin 세타의 값을 이 들어오는 각도의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값으로 돌아오면 안테나 디스턴스가 D가 되고 이 Dsin 세타의 값이 이 delta D의 값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세타의 값을 이와 같이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페이지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메가는 lambda분의 2pi Dsin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와 세타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제 리니어한 관계식이 아니죠 그래서 리니어한 관계식이 아니라 난 리니어한 관계식이죠 사인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와 세타는 난 리니어한 관계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메가와 이제 다음과 같이 밸런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리니어한 관계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난 리니어한 관계식이다 그래서 세타가 0일 때죠 이때가 세타가 0일 때인데 그때 오메가는 이제 상당히 세스티브하죠 왜냐하면 세타의 값이 조금 바뀌더라도 이제 오메가의 값이 이제 더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는 센스티브하다 그래서 오메가의 세타의 값이 얼마나 센스티브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센스티비티의 값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값들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점점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고 특히나 90도 근처에서는 0일 값의 값밖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세타의 에스티메이션을 할텐데 이제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러의 값이 더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앵글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제 보면 페이지가 거의 0도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센스티브하게 앵글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앵글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에스티메이션 아큐러시가 90도에 가까워짐으로써 에스티메이션 아큐러시가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제 세타가 이 90도의 노몰한 방향 쪽에 있냐 아니면 이쪽 90도 방향에 가깝게 치우쳐져 있냐에 따라서 앵글에스티메이션의 값은 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앵글로 필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브젝트가 오메가가 0보다 더 큰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오메가가 0보다 작은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의 값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경우 180도 보다 이제 작아야지 이제 뭔가 애매모아한 값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밸런시티를 계산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오메가의 값이 180도 이하가 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때문에 세타의 값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람다의 형태로 저희가 세타의 값도 작아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맥시멈 필드의 값은 이제 두 개의 안테나 스페이스가 D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세타의 맥시멈한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D의 스페이싱이 2분의 람다라고 하면 저희가 페이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의 맥스의 값은 아크 사인의 2d분의 람다의 값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D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라고 하면 안테나 스페이스가 이제 D죠 D가 2분의 람다라고 하면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메가의 값이 180도 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스페이싱에 따라서 이제 라지스트 필드 뷰의 값이 달라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스페이싱이 만약 스페이싱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테나 스페이싱에 따른 값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한 거리에서의 같은 속도로 있을 때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을 때 AOA 값을 메저어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코사이 이제 이코디스탄치에 있는 두 개의 물체를 공유할 때 저희가 라이더로부터 상대 속도가 같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페이지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물체를 이용해서 페이지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앵글의 값을 매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피크의 값 피크의 값은 이제 포스 오브젝트의 페이지 컴포넌트의 값을 가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전화했던 어프로치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저희가 안테나를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 속도가 같고 그리고 거리도 같은 경우에 이제 피크 밸류의 페이지 컴포넌트가 이제 같은 컴포넌트 값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개가 아닌 앵글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차이가 페이지 차이가 이제 두 개가 두 개만 있는 경우는 페이지 차이가 똑같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앵글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이제 방금 전에 두 개만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의 값이 똑같은 값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러 개 사용하면 이 값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안테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 둘은 똑같은 거리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으면 하지만 이 안테나들은 다른 안테나들은 그렇게 표현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테나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2D FFT에 이제 피크의 값을 피크의 값을 저희가 다른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저희가 앵글 F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이제 이제 컨스큐티브 척에 대한 이제 디퍼런스 값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엔게 엘리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세타1은 sin arc sin 세타2는 arc sin 이와 같이 다른 각도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앵글 FFT를 하게 되면 여러 개가 한테나 이용한 앵글 FFT를 하면 다음과 같은 세타1과 세타2의 값을 얻게 된다 그러면 앵글에 대한 레졸루션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앵글 레졸루션에 대한 값은 여러분이 다 한 것 같이 이제 이제 미니움 앵글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우리가 세타2의 값이 세타2의 값은 세aqu TRAVIS 를 갖기 위한 값이죠 세퍼레이션을 세타2의 값이 세타난 값으로 세타2의 값이 세타2의 값으로 세타2의 값으로 그래서 레졸루션에 대한 세타의 레졸루션에 대한 디펀던스는 다른것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앵글이 0도일 때는 패스트의 값도 같겠죠 왜냐면 이제 이 값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작은 변화에도 저희가 오메가에 대한 변화의 값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센스티비티의 값이 0도에서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앵글의 레졸루션이 만약에 2분의 디스턴스가 2분의 람다다 저희가 2분의 람다의 디스턴스 예를 들면 2분의 람다의 값이 거의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아이디어라는 값에 가까운 안테나 스페이싱이기 때문에 2분의 람다 스페이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의 람다를 했을 때 레졸루션은 n분의 2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n의 갯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레졸루션이 좋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타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레졸루션의 값은 레졸루션의 값은 이제 열화가 되겠죠 그래서 레졸루션의 값은 열화가 된다 엥글 레졸루션의 값을 다음과 같이 여기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럼 델타 오메가의 값은 람다 분의 이 파이디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마인드스 사인 사이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의 값을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델타 오메가는 n 분의 이 파이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델타 세타의 값은 nd 코사인 세타 분의 람다 보다 큰 값을 이제 갖는다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앵글 레졸루션의 값은 다음과 같이 nd 코사인 세타 분의 람다의 값을 갖고 레졸루션은 레졸루션은 보통 다음과 같이 안테나 스페이스가 2분의 람다 앵글이 0도일 때 다음과 같이 n분의 2의 값을 갖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밸러시티 와 앵글의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차이를 보게 되죠 밸러시티를 하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첩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죠 여러 개의 첩을 사용해서 첩을 이용해서 여러 물체에 대한 밸러시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앵글 에스티메이션과 밸러시티 에스티메이션은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첩에 대해서 여러 개의 스페이싱으로 해서 페이지 차이를 보고 앵글 에스티메이션 밸러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여러 개의 첩을 여러 개의 첩을 이제 가지고 페이지의 차이로 이제 밸러시티를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간을 두느냐 여러 개의 첩을 두느냐 를 이용해서 앵글 에스티메이션과 밸러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앵글의 레졸루션 이제 밸러시티의 레졸루션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어레이의 길이 의 값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밸러시티의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플레임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밸러시티의 레졸루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앵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안테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맥시멈 앵글의 레졸루션의 값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맥시멈 밸러시티의 값은 밸러시티의 값은 이제 이제 각각 첩의 주레이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1차로 2차로 3차로 에 다 같이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똑같은 거리에 물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안테나를 두 개 이상 사용을 해야지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이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개의 TX와 RX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렌즈와 밸러스티를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렌즈와 밸러스티 에스티메이션은 가능하다 하지만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빔폼인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각각 정보를 모아서 각각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이제 하나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풀 rx 안테나가 앵글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필요하다 그때 이제 2d fft fft 그리드에는 각각 rx 체인에 사용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코레스폰딩 피크에 대한 fft 아 안테나 크로스를 해서 이제 코레스폰딩 피크에 대한 fft 값이 앵글을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각각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이제 잠시 이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